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약주를 잡수셨던 까닭에 나도 술을 먹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직성이 풀리요. 내가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는 것도 옛날 아버님께서 약주가 취하시어 비틀거리시던 것과 같지만 제발 술 마시지 말라고 가나는 당신의 모양도 옛날 아버님께 그렇게 하시던 어머님의 모습과 흡사하오. 당신은 내가 밤출입을 할 적마다 앞을 가로막고 붙잡소. 그러지 마시오. 불현듯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리워지요. 그러나 옛날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나가시지 말라고 두루마기 자락을 붙잡는 어머님에게 향하여 여봐 내 곧 댕겨올게 그러시면서 나가시었소. 아버님께서 자기의 아내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에게 꼭 그렇게 하오. 당신이 취인 외투자락을 슬며시 뽑으면서 아냐 술 안 먹을 테야 하고는 내달아 왔소. 아내요. 혹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쓸데없는 근심은 눈꼽만치도 하지 마시오. 사나이가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볼일이 나에게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것을 도무지 모르는 것도 당신은 옛날 어머님 같고 그러함을 안타까워하는 나는 또한 옛날 아버님과 흡사하오. 암만 해도 여자는 여자끼리고 남자는 남자끼리요.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고 나도 진정 당신을 사랑하오. 또 당신은 아침에 내가 의복을 갈아입고 맨 나중으로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느 틈에 여러 아이들을 모아다가 내 앞에다 늘어세우오. 이것도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아버지 약주 잡숫지 마세요. 우선 내년에 소학교에 입학할 제일 큰 놈이 천천히 외우오. 그러면 뒤따라 둘째 계집의 년이 아버지 일찍 들어오세요. 이건 아주 간드러진 소리로 그로오. 맨 끝으로 말도 잘 못하는 세살 제비가 아버지 아버지 끙끙대다가 마오. 글쎄 이제 제발 그러지 마시오. 남편 술 취하지 않게 하려는 당신의 정성은 알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가르쳐 나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 뭐 있소. 나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으오. 절대로 세 가지 썩은 물을 입에다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소. 쌀하고 밀하고 또 못하고 이 세 가지가 섞였다고 해서 술을 세 가지 썩은 물이라고 그럽디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오. 자식들을 시켜서 아버지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하며 내가 나갈 적마다 일제히 합창을 하게 한 전술은 아닌 게 아니라 효과가 컸소.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학교에는 어떻게 넣나 남의 빚은 무엇으로 가리나 아직도 추위가 멀었는데 뗄 것은 어이 먹을 것은 어이 근심이 태산 같아집디다. 한동안 내가 맑은 정신으로 말똥말똥해서 들어왔을 때 당신은 아마 궁에서 그러는가 보다 알았겠지만 정말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안 마셨다오 알아주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하다가 당신의 가엾은 모양과 아이들의 측은한 꼴을 속으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다가는 슬쩍 일어서서 변수에 가는 척하고 달아온 때가 그래도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무들이 보기만 하면 흐 자네 요새 재주 늘었대나 그려 술 먹다가 달아나기가 일수고 이렇게 놀리면서 아주 못마땅해 앞뒤다 그려 그럴 때면 나는 땅속으로 푹 파묻히는 모양이요. 이런 소리를 하면 당신은 입술을 삐쭉 내밀겠지만 술 먹는 사람의 야릇한 사정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요. 그래서 다시 술 취하고 건들거리기 시작했느냐고요. 천만에 아니요. 세상이 온통 흐리흐리하고 공중에서 한박 같은 눈송이가 펄펄 내려올 때 이번 첫눈이 오던 날 저녁이요. 다른 때 같으면 그저 빌어먹을 것 한잔하고 볼 것이지만은 나는 거리를 촐촐히 걸어왔소. 술 안 먹고 보는 세상은 참 씁쓸합디다. 술 취하지 않고 걷는 거리는 너무도 차디찹디다. 그러자 마침 옆에 나란히 서서 가던 동무가 밤낮 근심만 하면 뭐하나 술 먹다가 좋은 생각이 나올는지도 모르지 하더군. 이것을 당신은 동무의 꼬임이라고 여겨도 그만이요. 그러나 착한 꼬임이요. 이것을 당신은 나의 핑계라고 돌려도 줬소. 그러나 죄 없는 핑계요. 별안간 눈앞이 환해집디다. 얼큰하게 취한 김에 훌륭한 궁리가 솟아 나올지도 모르지. 이건 궁상만 피우며 근심 걱정만 하면 뭐하는 거요? 그야 턱 들어서서 권커니 작커니 하며 거나하게 취해봤어야 별 뾰족한 수는 없었소. 그렇지만 사실 뻔뻔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그럴듯한 개교가 생길 것 같아서 마신 것이요. 바른대로 고백이지 거짓말이 아니요. 그 후로도 나는 행여나 희망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이런 착한 꼬임에 빠지고 죄 없이 핑계를 세웠소. 말하자면 모두 처자를 위하여 마시고 생각하고 취하고 마시고 생각하고 취하고 하였소. 그리 펄쩍 뛰지 마시오. 어떻게 할 수 없소. 술 먹는 멋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한 번 내키기만 하면 그만이요. 그렇게 알뜰히 아내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술 먹는 것까지 나를 위해서라니 여보 몇 회를 두고 조르는 대리미 인두 하나 사다 주었소. 그래? 하겠지. 그까짓 대리미 인두 하나쯤 아무리 가난하고 무능하기로서니 몇 해 동안을 두고 벼르면서도 당신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였담.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사실이니 대답할 말 없소이다. 또 뭐 어린애들이 귀여워요? 그러니까 남들은 외투에 장갑에 목도리에 야단들이 났는데 당신은 겨울이 다가도록 아이들의 변변한 속옷이나마 잘 사왔구려. 그러겠지. 여보 부끄럽소. 아니 눈물이 날 지경이요. 그대로 그동안 술을 꽤 여러 번 먹고 흥청거린 것이 분명하건만 어째서 가엾은 어린 것들의 속옷은 못 사왔던고 되풀이하여 볼수록 이 이상한 일이요. 왜 사오기야 사왔지. 언젠가 화신상회에서 헌 물건 싸게 팔 때 세 아이들의 것을 한 벌씩 일제히 장만한 일이 있고 지지난달 스무 날께 장모님 생신에 고기 두근 사 보낸 후 남은 돈으로 큰놈 아랫바지를 하나 사지 않았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똑똑히 외우느냐 하면 그날이 전당포 휴일인지도 모르고 책 몇 권 신문제 싸서 들고 갔다가는 다시 와서 풀어놓고 당신이 바가지를 하도 긁는 바람에 정말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한 더러운 옛동물을 방문해서 약간 금전을 변통한 까닭이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물론 그날도 술을 마셨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당신 때문이지.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양심과 절개를 희생한 것이요. 그저 우리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비틀거리기만 하면 당신네들은 덮어놓고 피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요. 다 속속들이 맺어진 알맹이가 있는 것이요. 한 번은 어떤 동무가 우리 두부찌개회를 조직하자고 그럽디다. 즉 이따금씩 만나서 서로 술잔이나 들자는 거요. 돈이 없으니까 남과 같이 요리집이나 바 카페 이런 데로 돌아다니며 노닥거릴 수는 없는 일이니 우리 두부나 몇 채 사고 꿈이나 2,30전어치 사놓고 하여 그놈을 고추장에다 새빨갛게 끓여가지고는 싼거리 약주술이나 먹자는 거요. 좋지. 이런 것을 제의한 그 동무도 한때는 역시 나처럼 세 가지 썩은 물은 절대로 입에 대지도 않겠다고 버티던 친구요. 아마 그 사람 아내도 당신만치나 바가지를 야단스럽게 긁는 모양인게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제 입으로 이런 소리를 내놓으니 보시오 어쩔 수 있는가. 동무는 별안간 철양한 표정을 짓더니 나의 어깨 위에다 바른 편파를 걸치면서 우리가 술 밖에 먹을 것이 더 있나 이 사람 술 아니고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세계가 또 어디 있는가 먹 먹 새 술 안 마시고 무엇을 할 텐가 합디다 당신은 또 입술을 내밀며 피피 소리를 내겠지만은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디다 진정이요 술 먹으면서 우리 좋은 국리나 해봅시다 하는 말을 들을 때보다 더 합디다 참 이것은 입 벌리고 못할 소리 있는지도 모르긴 하나 남들은 뭐 금광을 해서 부자가 되었네 뭐 가부를 해서 돈을 벌었네 뭐 장사를 해서 살게 되었네 하지만 나는 할래야 당초에 그런 재주가 없으니 어떻게 하우 하다못해 취직을 해서 월급자리를 붙들지도 못하고 밤낮 빙빙 도는 게 아니요 그뿐 아니라 누구는 며칠 전에 의학박사가 되었다는 둥 누구는 재주가 좋아서 어디서 월급을 몇백원씩 주며 초빙을 해갔다는 둥 누구는 원체 공부가 깊고 아는 것이 많아서 이번 새로이 무슨 회사의 간부가 되었다는 둥 하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나 무엇을 하나 재주가 얼마나 되는가 자격은 몇 번어치고 심지어는 잘난 편인가 못난 편인가 이런 것까지를 따져보고는 한숨을 내쉰다우 그야 그야 처음부터 술이다 술 이뤄지는 참아 않았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루 이틀 며칠을 지내며 세상일을 겪고 나면 그저 그렇 취하는 것이 나의 운수요 나의 재주요 나의 잘난 것이 되고 마는 구려 그러니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과 똑같은 동무가 있어서 우리가 술 밖에 먹을 것이 더 있나 이 사람 술 아니고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세계가 또 어디 있는가 먹새 술 안 마시고 무엇을 할 겐가 하니 어찌 나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고 뛰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들이 잘하는 세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가지 잘하는 세계로 돌아와서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요 두부찌개 회의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약 조직이 된다면 이 두부찌개 회의의 회칙 제1조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존경하지 않을 것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잘난 인물이라고 믿을 것 아마 이렇게 정하게 될 것이요 사실 말이지 술친구 몇몇이 상위에 김치 한 폭 깍두기 한 보시기 두부찌개 한 그릇 이렇게 올려놓고 캬캬 소리를 연발하면서 약주술 몇 대를 통음하며 있는 모양을 보면 과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난 것 같으오 가장 훌륭한 인물들 같단 말이요 당신은 물론 머리약을 쓰며 반대 대반대를 하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믿으니 어떻게 할테요 당신은 응당 또 저런 그렇게 잘나시고 훌륭하셔서 몇 해를 두며 졸라댄 대리미 인두를 사다 주셨군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극고를 만들어 주셨군 하겠지 그 인두 대리미라는 것이 제기 여자에게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은 내 역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것은 자꾸 그것만 쳐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내일 아니 닷새만 참으면 사다 주리다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훌륭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리미를 사왔느냐 인두를 사왔느냐 못사왔느냐 아이들 속옷을 사왔느냐 못사왔느냐 하는 데서 보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이 부자다 학자다 유명하다 벼슬이 높다 뭐 금광을 잘한다 월급을 한 달에 수백 원씩이나 탄다 해서 모두 잘나고 훌륭하며 그 반대는 온통 못나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나는 우선 양심이 있고 옳고 그리고 착한 사람을 잘나고 훌륭한 인물로 치요 우리들이 비록 가난해서 집안 살림이 보잘것 없고 하고 댕기는 꼴이 초라하며 친구와 술을 마시더라도 이건 기껏해야 빨간 두부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놈을 한 숟갈 푹 퍼먹고 푹 퍼먹고 하지만은 마음과 인격이야 갈 데 있어 우리 마음이 착하고 우리 인격이 옳고 한 그것으로 우리가 잘나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요 뭐 다른 게 아니요 술을 잘 마셔서 그렇다는 게 아니요 옳지 그러면 이번에도 당신이 할 말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착하시고 옳고 양심이 있으셔서 요전번에 나를 속이고 방 사글세 낼 돈 팔원을 갖다가 몽땅 약주를 잡수셨나요 이럴 테지 자 가만히 계시요 내 참 그거 변명하리다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니요 방세 팔원을 지불할 기일은 그때 아직 멀지 않았었소 위에서 옛날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을 사랑하셨고 또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이렇게 말했거니와 최근 당신의 몸이 점점 마르고 얼굴이 파리해가는 것을 매일 목격할 때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었소이다 그때도 그 대리미하고 인두는 역시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했으나 그 돈 팔원을 가지고 무엇이든 당신이 좋아할 물건을 하나 사다주고 당신이 행복을 느끼며 웃는 모양을 보고 나도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껴보리라는 충동이 불현듯 컸소 무슨 먹을 음식 좋은 반찬도 사고 또 아이들 과자도 살 계획을 세우며 당신 몰래 미다지를 닫아놓고는 슬며시 농속에서 팔원을 꺼내가지고 백화점으로 갔던 것이요 당신은 그런지도 모르고 돈 팔원 훔쳐갈 때 밖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벌벌 떨며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만이 분해서 못 견디는 모양이나 참으시오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 또 나에게 약간 돈이 돌 것 같아서 그때 방사글새를 물어놓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요 달리 이군은 헤어질 때도 돈이 남았으면 차 타고 가라고 택시값을 쥐어주는 친구요 나는 그 택시값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가장 자동차를 타고 가는 척 했다가도 나중에는 찬거리를 멀리 턱턱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돈을 가지고는 당신과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샀던 것이요 겨울밤이면 약기모나 군밤 여름에는 아이스케키 어느 때는 인절미 모찌떡 과자 또 어느 때는 편육 도야지 순대 가만히 손가락을 꼽아보시구려 꽤 여러 번 될 거요 각설 이군은 단박에 여보게 우리 한잔 하세 합디다 나는 백화점으로 가던 내 계획이 깨지는 것도 깨지는 것이려니와 우선 기계적으로 주머니 속에 단속한 돈 팔원이 비상천할까 겁이 나서 글쎄 하며 말끝을 우물쭈물 하려니까 여보게 할 말이 있네 하고 끌고 가더니만 술집으로 들어서면서 자기는 오늘 회사에다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요 서로들 당파들이 갈려서 서로 뜯고 으르렁대는 바람에 빌어먹을 것 더러워서 이 팽개를 치고 말았다는 게요 여보 그러니 그 술 안 먹을 장사 있소이까 아마 당신같이 술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 사람도 내가 가졌던 직업을 잃어버렸다면 술 한 주전자 사올 거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로서는 글쎄 그게 어쩌자는 벼락인지 정신도 채 못 차릴 일이 아니요 그 집에서 우리 두 사람은 목노 스무잔식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가진 불평을 이야기하며 주고받은 것이 기억에 남을 뿐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신이 없었어 직업 잃은 친구의 술만 먹을 수가 없어서 나도 그 돈 8원으로 한 잔 냈던 게지 가만히 생각하면 오뎅집에도 가고 이 바에도 잠깐 들렀던 것 같으오 그래 아내요 당신 남편이 착하고 옳고 하지 않은 것은 뭐란 말이오 나는 가난한 것이 탈이지 훌륭한 사람이오 거리를 비틀비틀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 당신과 어린 아이들이 생각납디다 눈물이 핑 돕디다 찬 바람을 쏘이니까 약간 정신이 깨입디다 내가 술 먹는 것이 옛날 아버님과 같고 또 그것을 또 그것을 막는 당신이 옛날 어머님과 흡사하다면 내 앞에 쭉 늘어서서 아버지 약주 잡수지 마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하고 독본 외우듯 하는 아이들은 또 옛날에 내 자신만 갔소 이 주정병이 이 주정병이 어렸을 때는 역시 주정병이셨던 우리 아버님 무릎 위에 앉아서는 마구자 단추를 잡아다니며 아버지 약주 잡수지 마세요 했었던 것이오 내가 집에를 들어가 방에가 누우니까 당신 눈이 번쩍 빛나며 금방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디다 내 양복을 베끼고 속옷을 베끼다가는 찰싹하고 내 궁둥이를 한번 후려 갈깁디다 그야 당신도 농을 뒤져보아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의 취해서 들어오는 꼴을 보니 부하도 낫겠지 그러나 여보 아무렇게 오니 그래 아내가 남편 볼기 때리는 법이 어딨소 너무 그러지 마시오 아버님께서 약주를 그렇게 잡수셨어도 어머님께서 굶어 돌아가시지 않으셨소 아버님께서 약주를 그렇게 잡수셨어도 내가 무사히 이만큼 장성해서 아까 말한 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소 당신도 어머님처럼 사랑받는 아내로서 한세상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어린아이들도 잘 자라서 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니 염려 마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